안녕하세요 공준아입니다. 벌써 다섯 번째 리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드디어 유튜브로부터 구독자 100명 돌파 축하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리뷰 제품은 프랑스의 하이엔드 와이어리스 스피커 드비알레 팬텀 리액터 600입니다. 혹시 제 주위에 리액터가 보이시나요? 죄송하지만 이미 다른 분께 판매... 네 가장 먼저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유튜브에 올릴 때 저작권성 문제가 있어서 짧게 편집해서 올리고 나머지 풀 영상은 하단에 블로그 링크를 걸어뒀으니까요. 거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떤가요? 제가 모든 리뷰에서 언급을 하지만 어느 제품이나 단점은 하나씩 있기 마련이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아쉬운 점이 무려 두 개나 있었습니다. 구매를 생각했던 분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드비알레의 팬텀 시리즈에서 컴팩트한 라인인 리액터라는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포지션에 위치한 리액터 600입니다. 외관선으로 보기에는 둥구둥글하고 좀 귀엽게 생긴 작은 스피커인데 온라인가 기준으로는 무려 190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무선 액티브 스피커 치고는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이긴 합니다. 리액터 600이라는 이름에서 600은 최대 출력 600와트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스펙은 바로 재생 주파수가 무려 18Hz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18Hz라는 수치는 사실 웬만한 하이파이 대형기 스피커에서도 나오기 힘든 그런 범접할 수 없는 수치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볼륨을 높여야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소리를 좀만 높여도 30Hz 정도는 기본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듣기에 30Hz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진동에 가까운 영역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한중 크기밖에 안 되는 스피커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 들어보면 마치 물리법칙을 뛰어넘는 듯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듣고 있어도 정말 신기합니다. 실제로 제 방에서도 마찬가지고 넓은 거실에서도 어느 정도 볼륨을 확보해두면 천둥이 내려치는 듯한 그런 강하고 깊은 베이스가 나오고요. 심지어 소리가 막 풀어지거나 혹은 좀 듣기 거북한 그런 인위적인 사운드가 아니라 정말 하이엔드에 가까운 깔끔하고 정돈된 하이파이에서는 이거를 치고 빠지는 능력이 좋다고 하는데 생각 이상으로 훌륭한 저역 사운드를 들려줘요.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는 원룸이나 혹은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는 사실상 볼륨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큰 스케일을 느끼면서 감상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제품이고요. 참고로 이런 스피커는 제품 두 대를 연결을 해서 스테레어로 들어야 정말 진가를 발휘하는 스피커인데요. 이렇게 한 개의 스피커만으로도 놀라운 소리를 내줍니다. 제가 드비알레 팬텀을 골드, 실버, 클래식 그리고 지금의 리액터까지 모든 제품을 거의 다 들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드비알레 팬텀의 가장 큰 장점은 볼륨을 최대로 높여도 디스토션 그러니까 소리가 일체 찌그러지지 않아요. 쉽게 자동차로 예를 들면 자꾸 아반떼 얘기가 나오는데 아반떼로 풀악셀 밟아본 경험 있으신가요? RPM이 확 솟지만 또 엔진이 좀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보통 스피커들은 어느 정도 듣기 좋은 적정 볼륨이란 게 있고 그 한 개를 넘어가면 조금 경질적으로 들리는 반면에 이 드비알레 팬텀 시리즈들은 한 개의 볼륨까지 올려도 음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소리의 경향은 어떨까요? 여기서 첫 번째 단점이 나타납니다. 드비알레에서 프리미엄 라인인 팬텀 시리즈와 컴팩트 라인인 리액터 시리즈로 급을 나눴는데요. 컴팩트해진 크기 대비 저음의 스케일은 사실 크게 차이 안 나요. 반면에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급을 나눴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팬텀 골드 같은 경우를 보면 알루미늄 트위터와 미드레인지를 동축 설계를 해서 중고음 은분리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따라서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해상력 높은 그런 수준급 사운드를 내줍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들었을 때 같은 가격대 그러니까 천만원 정도 수준에서의 하이파이 스피커 조합에도 꿀리지 않는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반면에 리액터 600 같은 경우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합쳐진 풀레인지 유닛으로 재생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소리가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풀레인지 유닛도 좋은 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클래스를 좀 너무 의식했는지 해상력이 좀 많이 아쉬운 편인 것 같아요. 영화 보는 용도라면 무난한 편인데 하이엔드라고 설명을 하지만 클래식을 듣기에는 조금 뭉치고 답답한 소리가 났어요. 참고로 제 뒤에 있는 폴크 오디오 S20이라는 모델은 20만원대 하이파이 입문기 스피커인데도 고음 표현 능력은 훨씬 좋았습니다. 그 외에 소리 자체는 착색됐다는 느낌은 별로 없고요. 밸런스도 무난해서 여러 장르 음악을 두루두루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두 개를 사용해서 약 400만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음... 차라리 골드 하나로 가시죠. 두 번째 큰 단점은 바로 AS입니다. 예전에 D4에서 수입을 했었는데 그 수입사가 어느 날 망했어요. 그 이후로 이 제품이 AS가 안 돼서 사용자들 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현재는 오드라는 수입사가 들어와 있는데 예전에 D4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AS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품 사용 중에 파손이 되거나 혹은 문제가 생긴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대신에 교환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2년 보증이 되고 그 뒤에는 80만원 정도를 추가 결제를 해가지고 보증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꽤나 성가신 일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고장 사례도 종종 보이는 편이라 구매할 때 조금 꺼려지긴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비알레 팬텀 리액터 600을 알아봤는데요. 충격적인 저음은 여운을 꽤 주는 편이에요. 그만큼 드비알레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혹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지만 반면에 중고음의 아쉬움도 좀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프리미엄 라인인 팬텀 골드 같은 제품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소리 자체는 200만원이라는 숫자에 부합할 만한 소리가 나옵니다. 아마 이 제품과 가장 많이 비교하시는 게 네임의 뮤조2일 텐데요. 오픈된 처음실에서만 들어본 게 전부여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제품을 중고로 사거나 대여를 받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오늘 한 리뷰를 다시 보니까 아무래도 협찬은 틀린 것 같죠? 네 하여튼 드비알레 리액터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당분간 하이파이 오디오 영상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